스티븐 유니버스는 리베카 슈거가 기획하고 카툰 네트워크에서 방영하는 미국의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시리즈다. 프로그램은 가상의 도시 비치시티에서 펄, 가넷, 에머시스트로 구성된 3명이 마법적인 인간형 외계인 크리스탈잼과 함께 살고 있는 스티븐 유니버스의 성장기를 그려내고 있다. 스티븐은 하프잼으로 친구들과 모험을 떠나거나 잼들이 같은 부류의 종들로부터 세계를 보호하는 것을 돕는다. 슈거는 시리즈를 어드벤처 타임, 위 작가와 스토리보드 아티스트로 뛰고 있을 때 개발해왔다. 그리고 카툰 네트워크 시리즈 사상 최초로 여성이 기획한 이 애니메이션은 2013년 11월 4일 초연된다. 애니메이션은 아트 디자인, 음악, 성우 연기, 성격 묘사, 과학 판타지 세계관에 있어 극찬을 받았으며 넓고 활동적인 팬덤을 만들어낸다. 두 개의 M 이상과 다섯 개의 N 이상의 후보로 올랐으며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책, 만화, 비디오 게임 또한 출시되었다. 스티븐 유니버스는 2016년 3월 시즌 4와 시즌 5 방영이 결정되었으며, 2016년 8월 11일 시즌 4가 초연되었다. 스티븐 유니버스는 미국 동해안 델마바 반도에 위치한 가상의 비치시티를 무대로 하고 있다. 이곳의 고대 해변과 유적에서 살아가는 크리스탈잼은 괴물이나 다른 의협들로부터 인류를 지키고 있다. 늦지 않는 이 외계인 전사들은 자신들의 핵이 되는 마법적인 잼스톤을 통해 여성 인간 형태를 취하고 있다. 크리스탈잼은 가넷, 에머시스트, 펄, 이전의 리더였던 로즈커츠로부터 나온 반은 인간이고 반은 재민 스티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의 힘을 서서히 성장시키는 스티븐은 이 과정 속에서 아버지 그렉, 친구 코니, 비치시티 주민과 다른 잼과도 어울리게 된다. 스티븐은 퓨전을 포함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힘을 개발하고 있다. 퓨전은 잼들이 자신들의 몸과 능력을 융합하여 보다 강력한 형태를 가지게 하는 기술이다. 첫 시즌에서는 크리스탈잼이 그저 광대한 성간 문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서서히 밝혀진다. 그들이 방문한 많은 곳이 한때 잼 문명이 번창하였으나 천년 동안 사용되지 않아 버려진 유적이었다. 잼들은 그들의 출생지인 호멀드로부터 독립했고 스티븐은 다수의 괴물과 유물이 대량 파괴무기에 의해 변질되어 인간의 형태를 띠지 못하는 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렉은 로즈 쿼츠와 자신의 관계 발전에 대해 회상한다. 첫 시즌의 마지막에서 스티븐은 호멀드의 잼들이 지구에 새로운 잼을 배양하기 위해 살균하려는 것을 알게 된다. 로즈가 이끄는 크리스탈잼이 성공적으로 이집단 살상 계획을 전복한 후로 5000년이 지난 현재 호멀드는 페리도트와 제스퍼란 두 적대 특사를 보내며 다시금 지구를 삼킬 계략을 꾸민다. 두 번째 시즌에서 페리도트는 지구의 핵에서 성장하는 지구 파괴용 잼의 무력화를 위해 크리스탈잼과 동맹을 맺는다. 세 번째 시즌에서 페리도트와 라피스 라즐리는 호멀드를 배반하고 크리스탈잼에 합류한다. 제스퍼는 빈번히 패배하여 잼스톤의 형태로 변하고 스티븐은 잼사회의 내 우두머리 중 하나인 핑크 다이아몬드를 어머니가 죽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네 번째 시즌에서는 로즈 쿼츠 즉 스티븐의 어머니가 핑크 다이아몬드인이 밝혀진다. 제목과 같은 캐릭터인 스티븐은 슈거의 남동생이자 스티븐 유니버스 위배경 아티스트로도 활동하는 스티븐 슈거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슈거는 성장하면서부터 스티븐과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만화를 제작하게 되었다.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서 그녀는 프로그램의 주인공의 배경 개발에 대해 그녀의 동생이 자라오면서 모든 주목을 끌어모아 너무 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른 커서 어린 동생으로 지내고 싶지 않은 지점 의시각을 기반으로 하길 원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의 배경이 되는 비치시티는 어릴 적 슈거가 방문한 델라웨어주의 레호보스 해변 베다니 해변 듀위 해변을 기반으로 한다. 조역인 라스와 세디는 슈거의 대학 시절에 제작되었다. 젬에 대해서 슈거는 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민하고 게으르고 결단력 있고 말이에요. 그녀는 펄이 부드럽고 에머시스트는 거칠고 가넷은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띈다는 성격을 반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소년을 다루는 이 프로그램에서 스티븐과 그렉을 제외한 대다수 주역이 강한 여성인 것은 슈거의 의도였다. 그녀는 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소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여 아동용 애니메이션에서 성별기호를 허물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블롯 면에서 그녀의 말에 의하면 시리즈의 개발 방향은 끝 지점과 굉장히 떨어져 있지만 그 사이는 유연히 지탱되어 있다고 한다. 이것의 이유에 대해 그녀는 자신의 의도가 스티븐 유니버스를 작업하는 동안 자신 또한 자라면서 바뀌었다고 말했다. 슈거는 스티븐 유니버스 다 심슨 가족은 물론이고 일본 애니메이션 미래소년 코난 소녀혁명 우테나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음악 면에서는 에이미 맨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시리즈의 기초를 이루는 이론을 역현실도피로 묘사했다. 즉 판타지 캐릭터가 실생활에 흥미를 느끼고 그것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개념이다. 스티븐은 이 환상과 현실의 연애 의위인화로 나타난다. 예술면에서 더 앤서의 미술은 애니메이션의 개척자로 꼽히는 로테 라이니거의 스타일에 영향을 받았다. 잭 켈리슨 에스텔 디디 맨그노 애니메이션 시리즈와 영화에 여러 번 출연한 경력이 있는 19세 미국 배우 잭 켈리슨은 스티븐 역을 맡게 되었다. 이는 텔레비전에서 그의 첫 주역이다. 크리스탈 잼의 리더 가넷은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인 에스텔이 맡았다. 그녀는 카툰 네트워크의 제1호 역을 맡게 되었는데 이는 그녀의 첫 성우 작품이다. 배우 미케일라 디츠와 배우이자 더 파티위 가수 디디 맨그노는 에머시스트와 펄 역을 맡았으며 또한 그들의 첫 애니메이션 작업이다. 희극인이자 작가인 톰 샤플링은 스티븐의 아버지 그렉을 맡았다. 그레이스 로렉은 스티븐의 친구 코니 역을 맡았다. 에피소드 아일랜드 어드벤처에 쓰인 스토리보드의 일부 스토리보드 아티스트는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슈거의 말에 의하면 스티븐 유니버스는 그녀가 어드벤처 타임에서 일하고 있을 때부터 제작되었다고 한다. 그녀가 참여한 마지막 에피소드는 시몬 앰퍼샌드 머시였다. 이 에피소드 이후 두 시리즈 동시에 작업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슈거는 에피소드 배드리틀 보이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한 바 있었다. 책임 프로듀서였던 슈거는 시리즈의 미술, 애니메이션, 소리를 비롯한 모든 부분을 작업했다. 그녀는 가장 손이 많이 간 것이 스토리보드 작업이었다고 회상했다. 시리즈의 제작 과정은 이렇다. 간략한 에피소드 줄거리가 스토리보드 아티스트에게 넘겨지면 동시에 글과 그림 작업에 들어간다. 결과물인 스토리보드는 전통적인 종이 드로잉을 거쳐 애니메이팅에 기반이 된다. 이 종이 드로잉은 디자인 제작진이 위치한 대한민국 스튜디오인 선민과 러프 드래프트에서 담당한다. 2013년 11월 14일, 시즌 2를 위해 13개의 추가 에피소드가 주문되었다. 2014년 7월 25일, 시즌 2 방영이 결정되어 2015년 3월 13일 방영에 들어갔다. 2015년 7월 시즌 3 방영이 결정되었으며 2016년 3월 시즌 5 방영이 결정되었다. 스티븐 유니버스, 앤은 슈거와 줄거리 편집자가 쓴 여러 곡들이 존재한다. 슈거의 말에 의하면 모든 에피소드에 이런 곡이 존재하지는 않다고 한다. 그녀는 창의성을 강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끔씩만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배경에 깔리는 부수적인 곡들은 칩튠, 피아노 듀오 AB, 앰퍼샌드, 수라슈와 기타 연주자 스테마지에 위해 제작된다. 음악에서는 팝 아티스트 마이클 잭슨이나 에스텔 본인의 영향이 크다. 프로그램은 반복되는 사운드 트랙에 크게 기대고 있기도 한데, 예를 들어 펄은 피아노 연주를, 가넷은 신스 베이스를, 에머시스트는 전자베이스, 신시사이저, 전자드럼을 동반한다. 이 부분의 본문은 스티븐 유니버스의 에피소드 목록입니다. 스티븐 유니버스, 위 파일럿은 카툰 네트워크 비디오 포맷을 통해 2013년 5월 21일 발표되었으며, 편집본이 7월 20일 공개되었다. 파일럿은 2013년 샌디에이고 코미콘과 리베카 슈거가 진행한 2013년 10월 13일 뉴욕 코미콘의 30분가량 스티븐 유니버스 패널에서 상영되었다. 시리즈는 미국에서 2013년 11월 4일 카툰 네트워크에서 두 개의 에피소드가 초연되었다. 캐나다에서는 카툰 네트워크에서 2013년 11월 11일 방영을 시작하여 텐레툰에서도 2014년 4월 24일부터 방영한다. 호주에서는 2014년 2월 3일부로 카툰 네트워크에서 방영을 시작했다. 이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2014년 5월 12일 방영했다. 2015년부터 카툰 네트워크는 종종 한 주에 다섯 개의 새 에피소드를 연달아 방영한다. 이로 인한 긴 공백기간은 팬들을 좌절시키는데, DA, V, 클럽은 이를 광적이고 굶주리고 괴로운 추종자들의 고뇌찬 울음을 야기한다. 고 표현했다. 하지만, 다른 카툰 네트워크 시리즈에서도 쓰이는 이 포맷은 각 밤마다 구글 트렌트의 급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방송국의 시청률 향상에 기여한다고 한다. 2017년 1월 카툰 네트워크는 몇 주 일찍 에피소드 세트를 잠시 온라인에 올려 팬들이 유출된 것이라고 믿게 했다. 이 부분의 본문은 스티븐 유니버스의 에피소드 목록입니다. 언클 그랜파 크로스오버 에피소드 세이 언클는 2015년 4월 2일 방영했다. 이 에피소드는 언클 그랜파가 방패를 소환할 수 없게 된 스티븐을 돕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언클 그랜파가 카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 에피소드는 완전한 플록 구멍을 연출하고 있다. 스티븐, 가넷, 에머시스트, 펄은, 언클 그랜파, 위 에피소드 피자 2부에서도 여타 카툰 네트워크 캐릭터와 함께 등장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